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특별히 이제 할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5월 9일 5월 10일은 우리 역사에서 5월 10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재헌의회가 출범하는 1948년도 5월 10일 총선이 있어 가지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4.3 사태 같은 것이 이제 발생을 했으니까 이제 5월 10일이면 4월 10일에 실시됐던 선거 총선 총선에 이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5월 9일 5월 10일은 이제 합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분이 참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삭제하는 그런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5월 10일이 지나고 나면 2020년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5월 10일 총선이 그냥 묻힐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하고 내일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거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도 필요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죠. 간단하게 이런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최종 집계가 끝났는데 비례대표 집계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계치를 사용했고 지역구는 제야 전문가의 분석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170석을 육박하는 비례대표와 또 지역구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108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169석에서 이런 108석을 제외하면 61석 정도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의 지역구 260여 개 지역구와 이 정당투표 비례투표에서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제조 생산해가지고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투표지 투입으로 61개 정도의 그런 지역에서 당선과 낙선을 바꾼 겁니다. 당선자를 낙선자로 처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60여 명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자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위조투표지 조작 사전투표 조작 작업으로 인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이렇게 바뀐 거죠. 당락이 바뀐 60여 명 가운데서 5월 10일까지 과연 선거 무효소송을 몇 명이나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 오신한 씨 또 윤희숙 씨 윤창현 씨 이런 사람들은 전혀 관여를 안 하겠죠. 윤희숙 씨 전희경 씨 이런 사람들은 170석 정도가 되네요. 오늘 주 제임스님께서 와 진실은 170석이었네요. 108석이 아니고 170석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창원성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선거구입니다. 거기는 과거에 이제 노회찬 씨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창원성산구 선거는 항상 이렇게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보궐선거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인해서 실시됐던 그 보궐선거에서는 정의당과 더불음주당이 단일화가 됐고 단일화된 정의당 후보 여영국 후보일 겁니다. 여영국 후보에 대해서 위조 투표지가 투입돼서 당선을 시켰고 지난 2020년도 4.15 총선에는 또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정의당 후보에게 60%의 표를 밀어주고 나머지 40%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에게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 창원성산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전투표 조작의 이 중심지 중심지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제 국민의 힘을 거치면서 강기훈 후보가 상당히 탄탄하게 지역구를 관리해 오신 지역입니다. 거기에서도 강기훈 후보가 2020년도 4.15 총선에 이어 가지고 2024년 또 4월 10일 총선에서도 만여 표정들을 투입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가 그래서 또 이번에도 낙선의 고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가장 늦게 이 재야 전문가 추계 작업이 이루어졌던 곳이 경상남도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충청북도였는데 충북에서도 8석 전부가 국민의 힘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이제 올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불철주야로 그렇게 자국을 했는데 선거가 실시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지역구는 전부가 다 이제 추계치가 맞췄고 그 다음 이제 비례대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방송을 보시다시피 한 300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었고 특히 조국 혁신당에게 전국 평균으로 한 70%의 표를 몰아주는 그런 득표수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적 대통령이 계시면 이것은 선거 쿠데타가 발생한 거죠. 선거 쿠데타가 발생했기 때문에 외침 6.25 전쟁과 같은 외침과 거의 동급에서 다를 수가 있는 선거를 이용한 침략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실망스럽게도 우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지칭되는 윤 대통령은 정상적 대통령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선거란 것은 권력을 창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활동인 겁니다. 선거는 법률적으로 뿐만 아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한 겁니다. 공정선거를 통해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룬다. 그러나 그 계약을 더불어민주당 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운동권 출신들이 국가를 전복시킨 거죠. 선거 구태탈을 통해서 국가를 전복시키고 그것을 현직 대통령이 묵인 방조 은폐한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국가의 반역을 여러분들 저지른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보위와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여러분들 포기한 것도 동일한 선상에서 대통령이 반역 행위를 한 겁니다. 유식한 볼 표현으로 반역적 직무유기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크게 배움이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반역을 한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들도 반역을 한 것이고 그 도덕질을 수사해서 막아야 될 대통령도 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에둘러스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한 겁니다. 국민들을 그냥 선거 부정 세력에게 다 팔아치운 겁니다. 나라를 그냥 다 팔아치운 겁니다. 그 문제를 오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5월 10일 지나게 되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힘을 받기가 힘드니까 방송이야 틈틈이 하겠지만 대통령이 국가를 반역을 한 행위가 발생한 겁니다. 내일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 이런데 기자회견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가를 팔아먹었는데 국민들을 자 여기 이제 오늘 그 문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다루고 마지막에는 이제 ai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ai 의사 ai 진단의사 ai 상담의사 ai 애널리스트 ai 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 기자 ai 애널리스트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주요 이렇게 생산 품목 가운데 하나인 이제 아이패드의 자체 생산한 ai 반도체 ai 칩을 m4라고 이렇게 명명 했네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 탑재해 가지고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 안에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변해가겠구나라는 부분들을 감지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